디오스의 내 맘대로 버킷리스트 올팔버 디오스 안녕하세요 디오스의 럭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연어 ASMR을 준비해보았어요 연어는 회사 앞에 횟집에다가 국수 모양으로 썰어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와사비, 무승, 마늘, 초고추장 여기는 맛간장에다가 물 좀 타고 레몬, 다진 마늘, 설탕 넣어서 만들어보았어요 기대가 안되요 느끼할까봐 스트롱 펩시 기억나시죠? 한거 ASMR이 처음이라 떨리고 기대가 되요 그러면 목마르니까 콜라 먼저 따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정량하고 좋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요 레몬 국수 짜장! 연어 국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평소에 입에 가득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연어로 그걸 해볼 줄은 몰랐어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조리가 조리가 짠짠 찍어서 설렀다 마늘 얼싸해 그래도 마늘을 먹을 거니까 느끼한 걸 잡아줘요 나머지 국수도 이렇게 호로록 와사비 올리고 초장을 한 번 더 혼자 계속 소리가 나요 무섭게 땀 오케이 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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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너무 맛있어 아직 젊은데 가라앉아서 저어줄게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야? 연어 옷냄새야 그거 같다 움찔 나쁜 듯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몰라 다 먹었어 해보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제빗돈 달아서 한번 해보세요 플랜스 해야지 열기에서 연어가 3만원이에요 연어는 물리지가 않아 한 마리 갖고 와 오늘 로키의 연어 구수 ASMR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들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니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그러다 防연 cube 달고 contribu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